우리 춤을 추고 있어 자꾸 내가 발을 밟아 고운 놈의 그 두 발이 멍이 들잖아 난 어떡해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춤을 멈추고 싶지 않아 그럴수록 맘이 바빠 급한 나의 발걸음은 자꾸 박자를 놓치는 것 자꾸만 떨리는 너의 두 손 함께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나요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걸까 함께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믿음 아킹듣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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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